주문한 상자의 상자!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 따뜻한 국물이 미리 끊어놨고 당근 수고기 조금씩 손질한 스테이크 당근을 넣어주세요 당근gent 준비해놓으면 좀 편해요 고기 계란 2시간 후 파는 고기 이제 계란 이제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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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천까지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 맛있게 드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다들 맛있게 드시니 다행이네요 미역국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나도 맛있는데? 맛있다 도만들 내피타이죠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입맛 딱 돌아 엄청났어 양념을 잘했어 다행이다 미역국 너무 맛있다 많이 드셔버릴 수도 있어 이거 엄청 부드럽다 오징어 맛있다 요리 잘한다 진짜 그니까 미역국도 진짜 맛있다 다행이다 야 갈비두도 맛있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유키장도 맛있어 안 짜고 진짜 맛있어 유키장 좀 칼칼할 거야 너무 좋아 차량 고춧기름을 해가지고 진짜 칼칼해 칼칼하지? 맛있어 난 이렇게 집밥 잘하는 사람들 진짜 신기해 고진게 너무 맛있어 맛있다 다행이다 너무 맛있어 맛있다 언니 맨날 차려주다가 남의 집 밥 먹으니까 좋지 않아 기분? 너무 좋아 평안하지? 나 너무 들떠가지고 밥 조금 먹을까봐 진짜 바로 옆에서 왔는데 진짜 아무도 못 안 놨어 엠비 사연 뭐야? 유니스 키랑 에프 반반 제2 근데 진짜 기억인게 또 이게 니야 사진 찍을 땐 센터가 돼 응 그거 뭐야 내가 춤을 춰가지고 말 거의 안 했어 근데 나 진짜 난 제일 재미있고 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나는 재밌었나 궁금했어 다행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재밌었다고 너무 재밌었네요 너무 재밌었네요 말 한마디도 안 먹으면 재밌었대 다행이다 내가 그때 물어봤잖아 그치 언니 너무 웃겼대 아 내가? 언니 진짜 웃겼고 가르마 보다 너무 웃겼대 구비라니? 야 27이지 짱? 응 우와 짱이지? 신상이죠? 진짜? 이게 아니 17일까지만 판매하는 설화 시루예요 개봉 박두르 비자 애교 같아 와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저 개선에서부터 들고 온 것이 정말 근데 더 맛있네요 톡이 멀겠다 진짜 크림이 많아서 크림이 많아서 크림이 진짜 맛있어 저 하나 여기서도 돼요? 응 이거 나와도 될 거 같은데? 음 나와도 돼요? 이거 미쳤다 그치? 너무 맛있어 크림 거 뭐라고? 초코 깔린 거 맛있어? 나 좀다 선물 줄게 음 선물 증정식 나 이거 이렇게 해서 사먹어야겠다 크림은? 나도 여기 왔으면 좋겠다 티슈 케이스인데 우와 그 찌는 그냥 그 위에 거 색깔 열어봐서 오 예쁘다 너무 예뻐 딱 그 미드 센츄리 느낌이야 진짜 얼굴 보여요? 여기 들어가요? 네 잘 어울려요 오 예쁘다 둘 다 뭘 고를 수 없어 진짜 오 귀여워 키린 오 다크 스타바리 오 귀여워 오 케린 귀엽다 아니 그거 보자마자 진짜 귀엽다 완전 너야 간식 너무 귀여워 가짓 거야 가짓 니꺼야 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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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꺼야 니꺼 니꺼 진짜 이런 줄 해보고 안 살 수가 없네 그니까 그니까 너무 찰떡이야 귀여워 귀여워 저거 왜 이렇게 시리얼 같아 사람 먹으면 쌀 한번 더 쌀 쌀이기가 맛있어 나도 봐봐 방 뺐대 뺐어 그래 임신하기 전에 빼 그래 빼야 돼 빼고 시작 빼박자 다시 쪄 그니까 근데 안 빼고 더 찐다 그니까 맨야 여기서 가는데 90kg 찍을 거야 찌는 거 좋아 안 빠져 진짜 이거 같은 거야? 응 이거 맛있다 몽지 몽지 한 번 말할 때 한 5번씩 말해줄까 이제 이렇게 맛있어 응 와 근데 너무 꾸덕해 보이는데 초코 초코덕 진짜 맛있어 와 와 맛있다 진짜 맛있지 그냥 샘초콜렛 같아 보기에는 와 진짜 샘초콜렛이다 응 진짜 음 샘초콜렛 진짜 그 원래 기존 버전보다 더 맛있잖아 그 우유 그거 응 와 이게 훨씬 맛있다 음 맛있다 진짜 샘초콜렛 진짜 샘초콜렛 맛있게 드세요 네 편하게 드세요 와 목소리 들어갔다 와 혜영이 형 언니들이 이동홍주 아니냐고 그랬어 왜 왜 목소리를 잃어서 속소리를 결혼한 거 다리랑이 기만한 거야 이러면서 목소리를 잃어가지고 대박 태혜 귀 빨개졌네 진짜 진짜 빨개지셨다 밥 드시는데 말 뻐도 안 필요하신가 몰라 진짜 잘 주셔도 될까 감사합니다 혜영이요 밥 뚜껑을 다 빼세요 네 그리고 들깨가루를 묻히세요 듬뿍 그리고 새우가 여기 하나를 올리세요 네 이렇게 드셔보세요 오 대신사이저를 오케이 응 누가 알려준 거야 새우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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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따라해도 돼요 맛있어 맛있어 김치도 매콤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봐 보이지 고기가 진짜 많이 됐어 밑에 봐봐 고기가 다 깔렸어 여기 봐봐 고기가 깔렸어 파란 국밥집보다는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 짜짠한데 안 좋아해요 짜짠한데 안 좋아해요 짜짠한데 취급 안합니다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렇게 맵게 하면 진짜 처음이야 야 그거 같다 칼국수집에 파는 응 치킨적이 없으니까 매우 봐 아니 아니 저녁 대체 회사 드 spar어 드디어 게다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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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떡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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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가면 10km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제천이야 트럭 트럭 고춧가루 기다려 기다려 손 기다려 어딜 가? 가지? 반 닦았는데? 손 기다려 기다려 이제 1번 더 30분 다 다 다 다 다 배고파 운동 컵래가 왔는다 오스는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드디어 첫 저녁에 갖다 한 통 주고 간 거 오!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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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빈치보다 고급진 맛? 초코 앤 꾸덕! 음~! 음~! 로이스 생 초콜릿 그 맛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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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은근 맵고만 해 한입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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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언니 이런거 너무 귀여워 오우 귀엽죠 어? 이런거 너무 귀여운데 이온 너무 귀엽다 치니티 나 원래 좋아해 응 식글래? 이거? 이것도 치즈 말차 이게 시그니처 시그니처 이거랑 이거 아니면 이거랑 이거랑 이거 연독이냐 뭔가 되게 모카츠로... 빰삐운츠로 넣는 거 맛있긴 했다 코너다리? 좀 불가능스러워 아니 지금 서울 와서 맛있게 낫다 뭐 되게 바삭하다 지금 먹어봐 그냥도 먹어봐 일단 반대쪽으로 비벙채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진하다 근데 약간 엄청 진해서 신느낌? 그래가지고 진하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음 음 음 맛있네 너 지금 같이 집어넘 아니 확 들어가는데 네 초코 이거 묻혀서 그거 해볼래? 네 음 음 음 음 흥긴 해 뭐가 홍주가 홍주가 뭐 홍주가 뭐 홍주가 뭐 홍주 맛있어 어머 이거 꼬리구 그까 좀만한 데 넣어서 지루 가져가고 음 음 향이 그거 같은데 그 있잖아 과자 여기 봐 크림블레를 발라서 하는 근데 그 여기 지금 많이가 없어 근데 그 바로 와사비 먹자 와사비 먹자 얌얌얌얌 얌얌얌 얌얌 음 음 새장된다 음 음 퍽퍽 넣어주다 너무 난리 강제 어필이 아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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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네 지인들 보고 먹고 이거 웨이팅 걸어야 먹을 수 있는 거 뭐부터 먹어야 돼? 약한 거 뭔가 플라잉에서 약한 거 같지 않아? 응 그거부터 먹는 거 음 오 오 오 오 다 오 오 콩치도 확찌하다 그리고 크림이 음 음 음 음 음 음 프랑스 파리에서 먹었던 거랑 비슷해 그래? 응 근데 조금 단백질하다 네 나 이거 일찍이 맛있어? 응 근데 이게 카트랑 먹었다는 게 뭐였어? 이게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나 이거 궁금했거든 오 오 오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오 매일 뭐가 응 뭔가 밀도 있고 쭉 막힌 느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 피자 아니 쭈카이파는 사고 싶은 거 뭔지 알아? 매하스 어 매하스하고 비슷하고 그 아쿠플레 아쿠플레 같은 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너무 비싼 거 맛있긴 한데 그 아쿠플레 맛이야 또 뭐야 조금 더 고급진 버전 음 음 음 음 맛있다 그래? 응 치유 발린다 치유 또 맛있을 거 같아 음 음 어우 해장돼 음 치유 발린다 치유 발린다 치유 또 맛있을 거 같아 음 어 해장돼 어 해장돼 음 그렇기 치유 시원 치유 치유 어 제발 아 으응 으응 어 이게 뭐야 에 무 이게 매워서 이게 더 매끈, 다 매끈, 금방 틀니당 술... 미치고 밥 먹기 반찬이 일부 띠는 김치